진짜 비닐 벗기는 게 오늘 작업할 거는 비닐 치우고 그리고 무심고 그리고 밭 주변 정리를 오전 중에 최대한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해주려고 하는 작업은 비닐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진짜 비닐 벗기는 게 이리 고돼 와 이제 몇 개 남았지 여덟 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오늘 할 일은 아니고 주변 밭 정리는 무슨 저거 비닐 벗기봐야 돼 진짜 와 와 대단 와 오늘 제가 스물 무 씨 청원무라고 그러고 몸에 좋은 가을 무인 대명사랍니다 처음 심어봅니다 가을 노지 저희가 지금 경기도 북부거든요 파종 같은 경우에는 8월 초 중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벌써 9월 초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는 말고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 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거는 코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개 심을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 배추 무반 앞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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